제 28회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모셔널 기술을 주제로 개막했다. 어린이 등 관람객들이 현대자동차그룹 부스에서 기아자동차 소울 EV 전기차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6일까지 열린다. 정동헌 기자 DHCHUNG의 한경점 컴 제 28회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EVS 28위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행사에는 현대, 기아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GM, BMW, 메르세베스 벤츠,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와 LG전자, 삼성 SDI, 퀄컴 등 정보기술 IT 기업 등 150개사가 참가해 400여개의 부스를 차렸다. 현대, 기아차는 소울 EV 전기차, 투싼 FCV 수솔 연료전지차, LF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시했다. LG전자는 전장 부품인 전기차용 LCD 계기판과 자사의 전기차용 부품을 탑재한 경량 플랫폼은 자동차용 경량화 복합재료와 자체 기술로 제작해 자동차 플랫폼의 중량을 이식, 양줄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 at 한경점 박준동 기자 JDPOWER